아 여기가 이제 노타리 부근인데 여기가 이제 칼바위 농선을 타서 대동문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여기가 이렇게 쭉 가면 칼바위 농선 길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보궁문 여기가 이제 정릉계곡인데 특별보호구간 종점 여기가 마지막 구간이고 요 밑에서 이제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여기는 아 특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출입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뭐 이런데는 뭐 들어가서 좀 씻어도 되고 알같은거 좀 간단하게 대신 여기에서 뭐 목욕을 한다든지 추태를 부리면 안되겠죠 목의장을 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기를 바라고 특별보호구역 여기 나와있죠. 가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연공헌법 86조의 어거에서 정론계곡 정론탐방지원센터에서 청수복보 넙적바위 청수복보 청수복보 상당 출입금지구요. 나 보육은 바위 청수ëka 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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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 보이는 여기가 휴게가 넓은 공간이 있죠. 벤치도 있고 여기가 보통 하산할 때나 올라갈 때 잠시 좀 쉬었다 가면서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정년탐방지원센터가 있죠. 1.1km 그러니까 정년탐방지원센터에서 보급문까지가 3.5km 정도 되니까 3.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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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km 4.5km